안녕하세요. 밤리나입니다. 제가 독일항공 2년차 승무원이다 보니까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종종 남겨주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욱 깜깜한 채용 소식에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착잡한 상황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승무원 채용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모양사 승무원 준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본인이 혼자서 항공사나 면접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찾아보고 어떤 질문을 자주 묻는지 예를 들면 디스커션, 롤플레이, 안내방송 읽기 등 이렇게 다양한 면접 유형이 있는데 이런 유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지 익히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면접을 대비해서 꼭 내 생각을 확립해둬야 할 문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좋은 서비스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서비스와 연관지어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 즉, 나만의 장점을 준비하셔야겠어요. 또, 왜 승무원이 하고 싶은지 이 직업을 지금 갖는 것이 나의 미래나 인생 전반이나 커리어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순히 승무원이 내 인생 목표다 가 아니라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승무원이란 직업을 왜 꼭 해야 하는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왜 꼭 이 항공사여야 하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 항공사에 내가 왜 잘 어울리는지 내가 에미레이트도 아니고 피네어도 아니고 왜 꼭 루프트 환자에 취업해야 되고 왜 내가 이 항공사에 어울리는 인재인지 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이제 면접자분들이 듣기에도 설득력이 있을 만한 내용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문항에 대해 답변을 생각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하는 부분은요. 첫 번째로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은 어떤 모습인가 나의 수많은 모습 중 어떤 모습을 강조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항공사마다 추가하는 이미지라든지 인재상이 다 다릅니다. 항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 비교해 보시고 어떤 이미지를 내가 부각하면 좋을까 고민해 보세요. 다음은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입니다. 면접관의 입장에서 인재를 뽑는다고 생각했을 때 분명히 우리나라나 혹은 기업문화에 잘 적응해서 같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뽑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나는 굉장히 밝고 내 일은 똑부러지게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면모를 어필하시면 면접관의 입장에서 아 이 친구 참 같이 일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충분히 고민하셨다면 저는 그 이후에는 무조건 승무원 스터디를 자주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고가 학원은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승무원 스터디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되 이따금씩 보이스 트레이닝이나 영어 면접 코칭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 준비생들끼리 아무리 의견을 주고 받아도 전문 면접관의 시선으로 받는 피드백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로 꾸준히 연습을 하시되 종종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흔히들 하시는 스터디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먼저 승무원 스터디는 유명한 다음이나 네이버 승무원 카페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스터디를 하실 때는 항상 그 타 스터디원에게 배울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예승이분이 어디서 과외를 듣고 와서 얻어온 스토리 레파토리라든지 아니면 면접 꿀팁 그리고 이제 예쁘게 미소를 짓는 방법 영어 발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항상 배울 점이 있어요. 스터디원분을 내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응원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으쌰으쌰해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서 그리고 뭔가를 베껴간다 똑같이 따라한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어떤 영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적인 걸 배워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분이 하는 스토리를 듣고 내 스토리를 보완하는 느낌 아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 스토리가 지금 충분히 어필이 되지 않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깨우치고 툭 치면 나올 정도로 나의 스토리를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다양한 면접 상황에 대비하시는 방향으로 스터디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스터디에서 주의하실 점 두 번째는요 항상 피드백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방금 지은 미소는 조금 억지 미소 같았어요. 아니면 억양을 이쪽에 강세를 두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방금 말하신 스토리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아쉬웠어요. 혹은 지금 말씀하실 때 자세가 등이 너무 굽어있어요.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등등 이런 피드백을 받고 반복되는 피드백은 신경 써서 고쳐나가셔야 됩니다. 다음엔 이거 꼭 지적받지 말아야지 다짐하셔야겠죠. 다만 지양해야 될 것은 어 피드백 할 게 없어요 진짜 너무 잘하세요 이렇게 칭찬만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나한테 중요한 건 이 사람한테 내가 완벽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전문 면접관에게서 완벽하게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없어도 쥐어짜내서 꼭 하나 피드백을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피드백은 받지만 피드백은 선별적으로 수용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신경 쓰는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어깨 비대칭이라든지 공수 자세가 이상하다든지 아이컨택이 아쉬웠다라든지 사람마다 피드백 주는 부분이 달라요. 근데 나도 느끼기에 아 이건 내가 진짜 고쳐야겠다 느끼는 거 여러 사람에게서 반복적으로 듣는 피드백은 꼭 고치셔야겠죠. 그리고 가장 정확한 것은 영상을 찍어보고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할 때 어 내가 몰랐던 이런 습관이 있었구나 아 이건 진짜 고쳐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스터디 하면서 지향하실 것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카더라 통신입니다. 카더라 통신은 최대한 지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스터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하시잖아요. 근데 30분을 카더라 이야기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걱정하시면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 시간에 차라리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더라 듣는 것은 마음만 뜨고 실망이 굉장히 잦아지거든요. 회사에서 공식 입장이 뜨기 전까지 뭐 어디 항공사가 올 봄에는 몇 명을 채용한다더라 뭐 누가 오픈데이를 갔는데 한국인인 거 보자마자 시비드랍에서 떨궜다더라 등등 너무 카더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차피 항공사는 항공사마다 뽑는 인재 기준이 다르고요. 면접관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 눈에는 완벽하게 갔어도 그 면접관 눈에는 단점이 보였을 수 있겠죠. 카더라에 너무 흔들리지 말기로 해요 우리 요즘 업계 상황도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 항공사들이 비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외항사가 언제 뜰지 기약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리즈에서 쓰던 항공사들은 진짜 빚더미에 올라가 있고 상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도 항공기를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새로운 인재를 뽑아서 훈련시킬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사실 외항사는 언제든 갑자기 뜨면 지원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언제 어디 항공사가 뜰 거라는 기약은 전혀 없지만 지금 하시는 일 꾸준히 하시면서 내가 내 면접 스토리에 쓰일 에피소드 거리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고 서비스직 경험 많이 쌓으시고요. 면접 준비를 탄탄히 꾸준히 이제 버티면서 하시는 걸로 합시다 우리.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당장 우울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럴 수 없잖아요. 항공업계에 이제 분위기가 회복되면 분명히 항공기 승무원들 또 뽑을 거거든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어둡지만 다들 힘내시고 열심히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이나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그 뻔한 승무원 스터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항공업계를 모니터링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뉴스 외에도 좋아하는 항공사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SNS 채널들을 팔로우 하세요. 그러면 마케팅이나 브랜딩 요즘엔 이 항공사가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이런 이미지로 브랜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거에 맞는 승무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면접 때도 이 항공사가 이런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면접관에게 알려주는 거 내가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그거에 너무 부합하는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기에 너무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항공업계의 흐름을 꾸준히 읽으시고 또 영어공부 꾸준히 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은 면접을 볼 때도 꼭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면접관 눈에는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겠죠. 네. 그 외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꾸준히 운동하시기 입니다. 승무원 일을 직접 시작하시면 정말 몸으로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체력이 필수적이에요. 저는 첫 비행 끝나고 나서 다음날 하루는 두드려 맞은 듯이 온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체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체력 꼭 많이 기르셔야 되고 유산소 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체력을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스터디 때도 하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쁘게 웃는 모습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웃었을 때 되게 친절해 보이고 상냥해 보이는구나 나의 얼굴 나의 매력 포인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겠고요. 다음으로는 피부 관리입니다. 외양사 승무원 외모 많이 안 보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근데 상냥한 인상 그리고 피부는 봅니다. 피부가 무조건적으로 좋아야 되는 것보다 되게 환하고 인상이 좋아 보이는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거는 사람의 한 인상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부톤 균일하게 잡는 관리는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읽기에 좋은 책을 조금 추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왔다면 이런 책입니다. 우연히 그 보문고에 갔다가 너무 책 제목이 와닿아서 구매하게 됐는데요. 사실 코로나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고 누구든지 언제 끝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말 코로나야말로 이미 어쩔 수 없는 힘듦이 내게 찾아온 상황이거든요.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뭐라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저의 우울한 마음과 정신을 조금 달래줄 필요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꽤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심리를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고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요즘에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 책인데요. 여행의 미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관광산업, 항공업계, 그리고 여행업계 전반의 트렌드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트렌드를 전체적으로 알고 또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여행을 하고 앞으로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길 원할 건지 앞으로 항공사와 여행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느 쪽인지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책 같거든요. 현직자인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느끼는 점이 많아서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유용한 자원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으로 업계 공부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한 지 어연 2개월 반이나 됐어요. 너무 우울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답답도 하고 너무 이전의 일상이 그리워요. 그래도 승무원 준비생 여러분도 좌절하지 마시고 꼭 희망을 갖고 외양사는 존보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 말 믿으시고 열심히 준비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미흡하지만 제가 이렇게 준비해본 영상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무원 유튜버 밤리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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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